영어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벨 원장의 애니멀파람 챕터 6의 아홉 번째 영상입니다. 스쿠일러는 7개 명의 동물들이 침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시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을 뿐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고도의 정신노동을 하는 돼지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한데 시트가 아닌 담요에서 자는 것은 대단한 특혜도 아니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존스에게 농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논리에 동물들은 또다시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돼지들은 아침에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겠다는 발표에도 동물들은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By the autumn, 가을이 되었을 때, the animals were tired. 동물들은 지쳤습니다. But happy. The animals were tired. The animals were happy. 동물들이 지쳤고 동물들이 행복한 거죠. 동물들은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They had had a hard year. 동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And after the sale of part of the hay and corn, 건초와 곡식의 일부분의 판매 후에 The stores of food. 음식의 저장량. For the winter. 겨울을 위한 음식. 자, 여기서는 겨울을 위한 음식의 저장량이 이 문장의 주어고요. were가 동사입니다. were none too plentiful. 그다지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에 먹을 식량이 넉넉하질 않아요. 왜? 건초와 곡식의 일부를 내다 팔았어요. 풍차 건설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그랬겠죠? 어쨌든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풍차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또는 메꾸어 주었습니다. 풍차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동물들은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배고픈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동물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동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건초와 곡식의 일부를 내다 판 후에는 겨울에 먹을 양식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차 건설을 위해서라면 동물들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was almost half built now. 풍차는 거의 절반쯤 지어졌습니다. Now, 지금쯤, after the harvest, 추수가 끝난 후에 There was a stretch of clear dry weather. A stretch of 계속되는, clear dry, 맑고도 건조한 날씨가 있었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다는 얘기죠. And the animals toiled harder than ever. 동물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Thinking it well worthwhile. Think A, B 하면 A를 B 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걸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it가 think의 목적어고 well worthwhile이 목적 보호가 되는 건데 it는 가 목적어입니다. 가짜 목적어란 뜻이죠.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to flood, 터벅터벅 걷는 것이, to and fro, 앞뒤로, all day, 하루 종일, with blocks of stone. 돌의 덩어리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to로 이어지는 진짜 목적어의 내용인데. 돌 덩어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앞뒤로 터벅터벅 걷는다는 거는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날른다는 뜻이고 그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if by doing so,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하루 종일 돌을 날르는 거예요. they could raise the walls, 동물들이 벽을 높일 수만 있다면, another foot, another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른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 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ot는 길이를 재는 단위죠. 이 말에 복수형이 feet니까, 우리가 1ft, 2ft 하는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1ft가 약 3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말에 한 자, 두 자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길이에요. 동물들이 한 자 더 벽을 높이는 거죠. 여기까지가 thinking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thinking, 분사 구문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동물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봐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느 쪽이든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거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풍차는 이제 거의 절반쯤 완성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동물들은 돌무더기를 들고 종일토록 왔다 갔다 함으로써 풍차의 벽을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다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외드는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외드는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외드는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외드는 과거에 자주 일어나던 일,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would come, would work, 나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 to 다음에는 hours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일을 한 거죠. on his own, 박서 혼자서, by the light of the harvest moon, harvest moon이 추석 때 뜨는 달이니까 우리의 한가위 보름달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추석에 보름달 거르기는 좀 이상하니까 그냥 가을에 뜨는 달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을달의 빛 아래에서, 가을 달빛 속에서 혼자 일을 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박서는 심지어 밤에도 나가 가을 달빛 속에서 혼자 한두 시간씩 일을 하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in their spare moments, 그들이 짬이 날 때마다, the animals would walk. 여기 there는 the animals고요. 동물들이 걷곤 했습니다. round and round, 빙글빙글. the half-finished meal. 여기서 meal은 windmill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쯤 완성된 풍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걷곤 했습니다. admiring the strength and perpendicularity of its walls. its는 반쯤 완성된 풍차고요. 풍차벽의 strength, 견고함과 perpendicularity. 이거는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동물들이 풍차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풍차가 아주 튼튼하고 똑바로 서 있어. 그동안의 인간들은 이 풍차가 곧 무너지게 돼 있다고 비아냥거렸는데, 무너질 염려 없이 튼튼한 데다가 기울거나 삐뚤어지지도 않았단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설계에서 공정까지 완벽했단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 감탄했는데, 분사구문이죠. 감탄하면서. and marveling. 역시 분사구문이에요. admiring이 첫 번째, marveling이 두 번째 분사구문입니다. marveling 놀라워하면서 놀란 내용이 thatia죠. 우선 they는 the animals고요. they should ever have been able to build. 혹시 should have pp가 눈에 뜨시나요? 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땡. 아니에요.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닙니다. should have pp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영어를 무슨 공식처럼 공부를 해서 뭐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should have pp는 미래 완료형인 shall have pp의 과거형이에요. 미래 완료는 미래 어떤 시점에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단순한 미래 시제와 다른 점은 완료의 뜻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의 기준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조동사 shell이 should로 바뀐 것뿐입니다. 자기네들이 건설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에 놀라워한 거죠. 다음에 나오는 anything so imposing은 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무언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왜 미래 완료가 쓰였느냐 하면, 동물들이 아직은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전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지겠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스스로 놀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은 틈이 날 때면 반쯤 완성된 풍차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걷고 내는데, 그들은 걸으면서 풍차의 벽이 견고하며 똑바로 서 있는 것에 감탄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당당한 것을 앞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늙은 벤자민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광적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풍차에 대해서. 유독 벤자민만이 풍차에 대해서 열광적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른 동물들은 다 풍차에 대해서 열광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ough라는 말은 문장의 맨 끝에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늙은 벤자민만은 풍차에 대해서 그리 열광적이지 않았습니다. As usual.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He would utter nothing. 여기서 word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벤자민은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word가 나와도 어떤 때는 주어의 의지, 어떤 때에는 과거의 습관, 뭐뭐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뜻이 달라요. 다시 말하지만, 뭐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고요. 항상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뜻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Beyond the cryptic remark. 여기 Beyond가 부정의 뜻하고 같이 쓰일 때는, Except처럼 뭐뭐 외에는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That donkeys live a long time. That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That he had an 벤자민이 한 말의 내용이죠. 벤자민은 당라귀들은 오래 산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얘는 옛날부터 이랬어요. 인간들을 내쫓은 후에 동물들이 이 반란에 대해서 이로쿵저로쿵 얘기할 때마다 벤자민한테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당라귀들은 오래 살아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로쿵저로쿵 얘기할 때 혹시 자기 의견을 물으면 당라귀들은 오래 살아 이러고 말았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늙은 벤자민만은 풍차에 대해 열광적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는 당라귀들은 오래 산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 외에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November came, 11월이 왔습니다. With raising southwest winds, 맹렬한 남서풍과 함께 11월이 되니까 맹렬한 남서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Building had to stop. 건설이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Because it was now too wet to mix the cement. It는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로서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날씨가 어떻다는 걸 나타낼 뿐이에요. To, to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날씨가 너무 습해서 시멘트를 섞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이 습하면 시멘트를 섞어도 이게 굳질 않으니까 시멘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긴 이렇게 넘어갈게요. Finally, 마침내 there came a night. 어떤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은 night를 가리키고 있으면서 이 문장 끝까지 이어져서 night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gale was so violent. 강풍이 너무나 맹렬했어요. So, that. 너무나 so 이하에서 that, the, a,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that, the, a는 여기 다죠. The farm buildings rocked on their foundations. 농장의 건물들은 자신들의 토대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뿌리째 흔들렸어요. And several tiles were blown. 그리고 기와미허장이 바람에 날렸어요. Off the roof. Off에는 이탈, 즉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와가 바람에 날려서 지붕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Off the barn. 헛간의 지붕. 에서 바람에 날려서 기와미허장이 떨어져 나간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에 강풍이 너무 심해서 농장의 건물들이 뿌리째 흔들렸고 기와미허장은 바람에 날려 헛간의 지붕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hands woke up. 암탉들이 잠에서 깼어요. Squawking with terror. 분사굼은 무서워서 꼬꼬댓거리면서. Because they had all dreamed simultaneously. 왜냐하면 그 암탉들이 모두가 꿈을 꿨어요. Simultaneously 동시에. Of hearing a gun go off. Had dreamed of. Of 이하와 같은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her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see나 hear 다음에 명사와 동사가 나란히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총이 발사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In the distance. 멀리서. 암탉들이 꿈을 꿨는데 멀리서 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simultaneously 암탉 하나가 그런 꿈을 꿨 게 아니라 모든 암탉들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탉들이 잠에서 깨어 무서워서 꼬꼬댓거렸는데 암탉들은 멀리서 총을 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꿈을 모두가 동시에 꾸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In the morning, 아침에 The animals came out of their stalls. 동물들은 자신들의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To find. 소위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죠. 우리에서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that here예요. The flag staff had been blown down. 깃대가 바람에 넘어졌어요. And an elm tree. 그리고 느름나무 한 그루. At the foot of the orchard. 과수원의 맨 아래에 있는 느름나무 한 그루가 주어입니다. had been plucked가 동사 구가 되는 거죠. had been plucked up. 뽑혔어요. like a radish. 무처럼. 동물들이 나와서 보니까 깃대는 쓰러지고 느름나무는 뽑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무처럼 뽑혔다는 거는 무를 쏙 뽑듯이 뿌리채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동물들이 우리에서 나와 보니 깃대는 바람에 쓰러져 있었고 과수원 맨 아래에 있는 느름나무 한 그루는 무처럼 뿌리채 뽑혀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y had just noticed this. 동물들이 막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그 난장판이 된 상황이에요. when a cry of despair broke. 여기서 when은 뒤에 말을 받아서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말을 받아서 그들이 막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from every animal's throat. 모든 동물들의 목에서부터 a terrible sight had met their eyes. 끔찍한 광경이 동물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the windman was in ruins. 풍차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풍차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이 사실을 막 알아차리자 절망의 울음소리가 모든 동물의 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끔찍한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차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